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양만점 노른자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학습과 관련된 컨텐츠라기보다는 구호평을 앞두고 그리고 수능을 앞두고 여러분들의 멘탈이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흔들리는 멘탈을 케어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컨셉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순한 맛이에요. 순한 맛이고 우리 순한 맛에서는 뭘 할 거냐. 제가 여러분하고 비슷한 경험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물론 수능 보고 이런 거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똑같은 과정을 거치셨겠지만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보거나 또는 시험장에 갔을 때 그 실전을 느껴지는 그 찐 긴장감 있죠. 그걸 제가 2019년에 가까운 시기에 겪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을 좀 공유해 볼까 해요. 때는 2019년 그리고 딱 지금하고 비슷한 8월 한 15일 정도 되었었던 것 같아요. 이때쯤에 선생님이 뭘 했었냐면 원래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신 강사로 메가스터디에서 7년 동안 열심히 강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 내 실력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내가 과연 정말로 능력이 있는 그리고 전달력 있는 강사가 맞을까. 이거를 궁금해가지고 한번 그 무대를 옮겨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EBS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 지원서를 냈어요. 지원서를 내봤더니 1차, 2차, 3차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가 어떤 것이었냐면 10분짜리 강의 영상을 첨부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고 싶고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구성하고 싶을지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써가지고 그동안 제가 해왔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열심히 썼어요. 여러분으로 따지면 자소서든 어쨌든 간에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을 일단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분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가장 잘할 수 있는 빈칸 추론 강의를 가지고 강의 영상을 찍었어요. 선생님은 사실상 인강을 2011년도 EBS 중학 프리미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꽤 긴 시간 동안 인강을 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자신감 있게 잘 찍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딱 하자마자 긴장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지금 긴장이 많이 되는 이유가 잘하고 싶어서 그리고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긴장을 하면서 계속 계속 이제 NG를 내게 되었어요. 그 10분 영상을 12번의 NG를 내고 마지막 영상을 제가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요 시간이 딱 10분 정말 딱 맞춰서 9분 55초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조하게 3주 동안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논술 보는 친구들 중에 수능 전에 친구들은 논술 발표까지 또 엄청나게 마음 졸이게 될 거고 수시도 마찬가지고 마음을 졸이게 되잖아요. 그 3주가 3년 같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발표 날 보니까 문자가 온 거예요. 1차 합격했다고. 그때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그런데 기쁨이 한 10분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닥쳐오는 건 2차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리고 과연 경쟁률이 얼마나 됐을까. 이게 막 궁금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2차를 딱 보니까 2차는 시범 강의더라고요. 아이 그동안 강의를 해왔는데 또는 여러분으로 우리가 바꾸면 그동안 공부를 해왔는데 내가 뭐 이 강의쯤이야 뭐 어렵겠어? 라고 마음 먹었던 게 첫 번째 판단의 실수였던 것 같아요. 당일날 일산으로 갔죠. 일산으로 갔는데 A4 용지를 하나 딱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30분 정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인 순서 추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순서 추론이 기초 문제가 아니었고요. 표면 장력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흙이 떨어지는 속도와 진흙이 떨어지는 속도, 돌이 또 기억이 나고요. 지금도 그런 내용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떤 대상의 아이들을 기준으로 하냐면 중위권 대상의 아이들, 정확하게 3등급 대상이라고 딱 얘기가 되어 있었고요. 밑에 미션이 자잘하게 있었어요. 뭐 집어넣고 뭐 집어넣어서 15분 안에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20분 정도 흘렀어요. 그냥 멍하게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일단 긴장을 하게 되니까 지문이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수능장에 만약에 여러분이 N수생이라면 느껴봤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냥 그날은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필이면 오늘, 하필이면 지금. 왜 머리는 굳어가지고 돌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사전을 이따만한 종이사전 하나 주셨는데 너무 두꺼워가지고 찾기도 힘들고 요새 누가 종이사전을 쓰겠어요. 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저기 집어떤져놓고 패닉 상태로 20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걸 확인하고 난 순간부터 정신이 이제 바짝 들었죠. 내가 지금 여기 자리에 오고 있는 목적은 뭐냐면 나의 역량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건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지면 난 앞으로 자존감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더 이상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오프라인인 평촌 러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합격의 소식을 들고 가야 돼. 그 당시에 평촌 러셀 아이들하고 저하고 같은 수험생의 입장에서 우리 이거 다 잘 넘어보자. 이렇게 으쌰으쌰 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 10분의 시간 동안 알차게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나름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것들을 설명하겠다라고 정리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스튜디오로 이동을 해가지고 카메라 면접 테스트를 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카메라 면접도 똑같아요. 우리가 메가스터디 촬영 현장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다만 크기가 좀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약간 낯선 사람들이 있는 거 그게 다인데 평상시와 조금이라도 다른 그것 때문에 또 낯설게 느껴지고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카메라 앞에서 긴장하지 않는데 그날은 종이를 들고 있었는데 종이가 이렇게 소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당시에 계신 분이 종이 보고 해도 된다고 근데 여러분 종이 보고 하면 틀리겠죠. 당연히 누가 뽑아주겠습니까. 종이 보고 맨날 어떻게 강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종이를 놓고 그 다음에 PPT를 들고 시작을 하는데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고 정확하게 원래의 내 모습대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멘트 하나였습니다. 제가 메가스터디에서 7년 동안 부르지셨던 안녕하십니까 통찰력을 키워주는 영어 이지현입니다. 라는 멘트였어요. 7년 동안 이 멘트를 제가 몇만 번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멘트를 늘 해오던 대로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그대로 마치 메가스튜디오인 것처럼 열심히 강의를 할 수가 있었어요. 앞에는 15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타이머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강의만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나서 딱 이제 분필을 내려놨는데 타이머가 14분 58초였던 거예요. 2초예요. 2초. 그 2초를 다 마치고 나서 몸에 힘이 다 빠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날 집에 갈 때 가서 좀 몸살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3, 4주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또 합격했다는 문자가 왔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최종 면접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런 우여곡절을 끝에 결국 최종 2인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EBS에서 강의를 촬영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인연이 되어서 이제 메가스터디에서도 고, 역동적으로 가자 라는 걸로 고수연으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 덕분에 오늘 이 퀘스트를 찍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첫 번째, 기대를 하고 잘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당연히 긴장을 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 긴장을 여러분들이 풀고자 한다면 그건 바로 뭐냐? 평상시에 여러분이 해왔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틴이 중요해요. 세 번째, 그럼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뭘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라도 내가 시험장에 갔을 때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까지 풀 때 나의 그 루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인터넷 강의를 하면서 카메라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떨리더라고요. 하물며 수능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부터 수능 남은 시간 동안 루틴을 짜서 그 루틴에 맞춰서 그리고 긴장을 하더라도 자기만의 주문을 외우면서 여러분들이 평상심을 가지고 시험장에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주문은 난 소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결과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내 실력을 내가 정말 제대로 발휘하겠다는 마음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결과에 최종 후보에 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욕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만 보기 때문에 더욱더 최선을 다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3차까지 갔을 때는 제일 첫 번째가 메가스터디에 계신 분이 여기 왜 왔어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얼마나 당황했게요. 그래서 그냥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제 역량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강의실에서 강의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마지막으로 다 얘기를 털어놓고 난 뒤에는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붙겠지. 그리고 정말 붙으면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또 학생들한테 해줄 이야기가 하나 에피소드가 늘었구나. 지금은 붙었으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놓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하루 찐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실력이 당일날 최고의 컨디션으로 발휘가 될 거랍니다. 저는 이제 매운맛 영상을 찍으러 가야 돼서 이만 마무리할까 해요. 매운맛 영상에서는 어떻게 해서 선생님이 삼수를 하게 되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찐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See you later!